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7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좁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왠 뭐뭐한 때에 민 사람이 캐스다운 낮아졌을 때라는 거죠. 집어 던져졌을 때니까 그때 너는 말해라 될 유도사네요. 이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리프팅업은 비동사 다음에 ing 현재 분사형 즉 우리가 동형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오면 이게 진행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도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실제는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팅업이 주어가 되면서 사실상은 얘가 뭐가 된다. 동명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올리움이 있게 해라 라고. 그러면 그가 쉐어 세이브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를 더 험브 퍼슨. 그 겸손한 퍼슨을 세이브를 여기서 구원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쉐어 딜리버을 구원할 건데 The island of the innocent. 여기서 아일랜드가 왜 쓰여져 있는지는 이게 좀 명확치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의미로는 무지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 이게 지금 정반대로 해석되어 있어요. 즉 무지한 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자라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딜리버을 구원 받을 것이다. 뭘 By the pureness of thin hands. 내 손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던 그때. 이제 잡 아비 앤설드 대답하여 앤세드 말 했습니다. 이 세드의 목적어가 이제 2절부터 이게 커튜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분 바로 today. 오늘날. 이즈 이다. 뭐냐. My complaint. 내 불평이. 이즈 비럴. 아주 쓰라린 것이다. My stroke. 내가 구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은 것이 이제 해별 훨씬 더 무겁다. Than my groaning. 내가 신음하는 이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고난이 강하다. 외관보다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오. that. 바로. I. 내가. 누. 알고 있는 것. 뭐를. 어디에. I. 내가. mighty. find. 찾을 수 있는지. 힘. 그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that. 바로. I. 내가. might. come. 나아갈 것이다. 입은 바로. twist seat. 그의 보좌로. I. 내가. I. would order.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My cause. 나의 근본적인 어떤 것을. 비폴림. 그 안에서. 그리고 피어. 채웠다는 거예요. My mouth. 내 입을. with argument. 분쟁으로. I. 내가. I. would know. 알게 될 것인데. The words. 그 말을. 그 말이 뭐냐면. he. 그가. answer. 대답하는. me. 나에게. 대답한 그 말이에요. 요게 I. would be. 요 위치가 D. O.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words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띄고 있죠. And.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할 것이다. 뭐를. what. e. are. he. 그가. I. would say. 말씀하신. 이 say의 목적이 what죠. unto me. 나에게. where. 뭐. 뭐. 할 것인데. he. 그가. 아. plead. 얘기할 것이냐.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with this great power. 그의 엄청난 힘을 사용해서. no. 아니다. 오로지. he. 그가. would put. 놓아둘 것이다. strength. 힘을. in me. 내 안에.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역시 유두부사네요. 더 라이처. 라이처. 라이티어스. 그 의료원자들이. 마이. 그. 디스피트. 어. 논쟁을 할 것이다. 이 힘. 그와 함께. so. 그리하여. should. 어. 뭐. 뭐. 할 것이라는 거죠. 아이. 내가. be delivered. 구원 받을 게 될 거라는 거요. for ever. 영원히. from my judge. 내 심판의 자리에서. be delivered. 보라. 아. 아이. 내가. go forth. 전진. 앞으로 나아갔다. 그 거죠. but. 그러나. he. 그는. is not. 계시지 않았다. 되어라. 거기에. 앞으로 내가 찾아. 전진했을 때. and. 그리고. 요게 지금. 어. 아이. go. backward. 지금 여기. 아이. go. 가 생략되는 거죠. and.에 의해서. 요. 아이. go. 가 지금. 어. 함께 쓰이고 있는 거죠. backward. 내가. 뒤로 물러서 보니. but. 그러나. 아이. 내가. 아. could not. perceive. 인식할 수 없었다. 힘. 하나님을.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서 찾아도. 없었다는 거예요. on the left hand. 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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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을 얘기하는 거죠. he. 그가. 아. 도워드. 아. 했다. 뭐를? work. 이를. but. 그러나. 아이. 내가. 아. could not. behold.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그를. 왜 그러냐면. he. 그가. hides. 숨겼기 때문에. 세어. 그 자신을. right hand. 오른손으로. death. 그리하여. 아이. 내가. 큰 날씨. 볼 수가 없었다. 힘. 그를.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왼편을. 찾았더니. 오른쪽 손으로. 당신을 가려서. 내가. 볼 수 없겠다는 거죠. but. 오히려. 그가. 노트. 알고 계시다. 뭐를? 더웨이. 그 길을. 어떤 길이냐. 아이. 내가. take. 찾는 그 길을. take의 목적어가. that. 이 that. 웨이를 수직해 주는 거죠. 왠. 뭐. 한때. he. 그가. has. tried. 시험했을 때. me. 나를. 아이. 내가. she. confus. 나가리라. as gold. 금처럼. 여기서 금은. 달련된 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 패스를 했을 때. 달련된 금처럼. 나갈 것이다. my foot. 내 발길이. 내 발길이. has held. 붙잡고 있을 것이다. his steps. 하나님의 발 자취를 얘기하는 거죠. his way. 그의 길이. 길을이네요. 이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have. 할 것이다. 내가. 뭘. 할 것이다. 아니고 했다는 거죠. kept. 지켰다. 그리고. not. 글라인드. 움츠러들지. not. 그러니까. 않았다. 니들. 역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have.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gone back. 뒤로 물러서지. from the commandment. 그 명령어로부터. of his lips.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어를 얘기하는 거죠. I. 내가. have. esteemed. 존경했다는 거예요. 뭐를. the words. 그 말씀을. of his mouth. 그 입에서 나오는. more. 더. than. 무엇보다. my necessary food. 내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흠모했다. 여기서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았다는 거죠. but. 그러나. he. 그는. is. in. one. mind. 여기서 실제로는. 일형식 구조죠. 그러나. 이영식 구조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세요. 해서. 그는. 한마음이 아니었다. 한마음이 아니었다. 한마음이었다. 그리고 누가 큰턴 돌이킬 수 있으랴. 힘. 그를. 그리고 what. 무엇이. his soul. 그의 영혼을. 자이러스. 갈망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 아니고 무엇을이죠.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무엇이죠. 이분. 바로. that. 그 일이. 그게 뭐냐면. he. 그가. the. 행한. 이것이 목적어가. 이 두의 목적어가. that가 되겠죠. 그 일을. or. 바로 그로 인해서에요. he. 그가 하나님이죠. performed. 이행하셨다는 거에요. the thing. 그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여기 지금. 수식해 주고 있네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it's appointed. 지명된. for me. 나를 위해서. and. 그리고. many. 많은. such things. 그러한 일들이. are. 있다는 거에요. with him.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수동태네요. 내가. troubled.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에요. dispregence. 그의. 면전에서. when. 뭐. 할 때. 내가. consider. 고민을. 했을 때. 나는. afraid of.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힘. 그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for. 왜냐하면. 갓. 하나님께서. make us. 하게 했어요. my heart. 내. 내. 마음을. soft. 여기서는. soft. 를. 부드럽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약하게. 했다고. 보셔서. 오시 구조로 보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기 때문에. and. 그리하여. the. almighty. 전능자가. 크로브트. 어. 어렵게. 했어요. 미. 나를. 마음을. 약하게. 해놨으니까. 비코즈. 왜그러냐면. 아예. was not cut off. 끊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before the darkness. 어둠 앞에서. 니들 또한. has. 뭐. 하단대요. 니들. 하지 않다. 저. 이 그가. 크로브월드. 어. 돋지 않기 위해서요. 더. 그. 어둠을. from my face. 내. 면전에서. why. 어. 왜. 에. seeing. times. 그. 시간. 을 보는 것이. 아. 랏. 히든. 숨겨져 있지 않느냐. from the almighty. 전능자로부터. 두. 어. 한다는 거죠. 대이 그들이. 무엇을. 데트 이하를 해요. 데트 이하가 뭐죠. 바로. 노. 아는 것. 누구를. 힘. 그를. 그것이. 에. 낫. 아. 요. 두 다음에. 시가 지금. 온 거죠. 그. 의문형으로. 보지. 않느냐. 라는 거죠. 뭘. 히스 데이스. 그의. 에. 나를. 그러니까. 아. 그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에. 두. 낫이. 보지 않느냐. 히스 데이. 그의.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셋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업을 통해서. 좁기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우크레인. 땡큐. 안으로 계속. 고맙습니다. oninganne.